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자 30년자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욱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한번 얘기해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불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미 불황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그때를 고비로 해서 한국 경제는 거의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위협이 상당히 큰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수출이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되게 안 되기 시작한 데다가 여기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거래가 되게 많이 줄어서 2021년 거래량에 비하면 심지어 심할 때는 10분의 1까지 지난해 연말 줄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면 이사,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 가구, 가전 할 거 없이 우리 경제 전체의 전부 내수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도 좀 안 좋은 데다가 부동산 경기 충격까지 발생을 해서 일단 경기는 너무 안 좋고 사실상 불황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황들을 빗대어 보면 자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했고요. 주식시장은 2021년 6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종합주가 지수 3,300이 얼마 전에 2,130까지 얼마가 빠져나? 1,200포인트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200포인트 빠지면 고점에서 33% 이 정도 주가 빠지면 일단 자산시장의 충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거기에 2021년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는 10월부터, 그해 10월부터 결국 2021년에 발생했던 충격들이 22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서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산 가격이 폭락했고 특히 작년에는 채권 가격도, 금리가 오르면서 기존에 발행됐던 저금리 채권들의 인기가 그냥 순식간에 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트리플 약세, 주식, 채권, 부동산, 자산시장에 있는 주요 자산이라는 자산들은 다 폭락하는 그런 패닉 장세를 겪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집값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빠졌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집값이 빠지게 됐던 또 다른 이유는 역시 유동성으로 올랐던 시장, 유동성이 꺾이는 순간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밖에 말 못하겠는데요. 그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문제였지만 그해 10월 문재인 정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시작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 장세에서 가장 주된 매수처나 또는 매수 세력은 2030, MZ세대였고 이분들 돈이 좀 없다 보니까 갭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이 갭을 축소시키고 갭 투자가 나오면서 집값을 다시 올리는 이런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졌던 시기였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유동성의 중계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지금 역전세 또는 전세 자기가에 터지면서 그 길이 완전히 지금 막혀서 얼마 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도시주택기금에서 30대 초년의 직장인들 기준으로 해서 무이자까지는 아니어도 한 1%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가 있는데 이분이 무서워서 빌라는 못 들어가겠어요 라며 좀 비싸고 월세를 거기다 추가해서 내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쪽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를 유발한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차례대로 무너진 꼴이 됐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 무너지면서 그 뒤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쪽에서 역전세 발생하면서 또 빌라 사기까지 연쇄적으로 거래가 얼어붙고 심리가 얼어붙고 결국 가격의 폭락으로 확인되며 이게 다시 또 사람들의 심리를 누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집값이 급락했다고 하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차곡계 대비 어느 정도 좀 빠졌다고 판단하세요? 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래서 2021년 9월 대비 실거래가 지수가 그때부터 하락해서 작년에 한 22%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까지 하락을 하다가 멈췄는데 대략적으로 한 30% 가까이 빠졌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기준 30%니까 이건 뭐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고 외환위기 때 실거래가 통계가 없어서 그때랑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약한 장이 최근까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0% 빠진 걸로 보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게 좀 감이 안 온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부동산 시장이 2019년 장세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으면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2, 16 조치 이런 것들.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이런 좀 아주 극단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대책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때 부동산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따르는 부담을 측정한 건데 이게 이제 그때 보면 역사적인 평균 레벨에서 조금 높거나 낮거나 서울 같으면 한 130이 전후가 평균이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 평균 주택 가격이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 30% 오르면서 버블을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점에서 30% 빠지면 2019년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 가격이면 버블이냐. 게다가 2019년부터 20년, 21년, 22년, 23년, 만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 20% 오른 데가 많잖아요. 당장 올해 삼성그룹 연봉 협상 보니까 4.1%, 작년에 10%. 재작년에도 올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한국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들의 연봉은 지난 4년간 거의 한 20% 이상 올랐는데 집값은 2019년 레벨이라면 이렇게 비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언제가 바닥인지는 몰라 못 사는 거지. 이게 너무 비싸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어서 못 산다고 말하기는 이제는 재작년까지는 맞았지만 올해는 그 말은 좀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약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 반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혼란을 느끼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바닥 지우는 보이는데 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일단 금매물 위주로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특히 대단지 위주로 인기 있는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건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고 사실은 서울이랑 광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청약시장 정말 냉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확실히 돌아선 기구는 보여지지만 이게 전체 시장에 회복이냐라고 물으면 좀 자신 없는. 왜 자신이 없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경기죠. 아까 삼성그룹 연봉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 10% 이상씩 연봉 팍팍 올려주던 회사들이 그 연봉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았다. 안 좋다라는 뜻이고 내년 연봉 전망은 어때요?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자꾸 나빠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집을 사겠는가. 미래에 대한 소득 전망이 있어야 집을 베팅을 할 텐데 소득 전망이 밝지 않은 사람이 집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반등. 반등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쌍바닥 리스크도 좀 남아있고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라는 아직 보장도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지역별로 아까 이야기했던 전국 평균 레벨에 비해 많이 빠지고 유동성 좋은 지역들 위주로 나온 거지 전체적인 경제 또는 부동산 시장에 바닥이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거래량이 늘다가 더 빠지는 시기가 또 단기간에는 올 수도 있을까요? 적어도 4월, 5월 벌써 거래량이 1, 2, 3월에 급증하던 시기에 비하면 물론 이제 이사철이 아닙니다. 이사철은 아닌데 그래도 거래량이 최근에 좀 줄어들거나 또는 가격의 상승 탄력들이 둔화되는 것들을 또 느끼거든요. 일부 리딩 단지들은. 그래서 단언하기는 어렵고 뭐 그냥 바닥권에 메린 건 맞는데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긴 한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바로 7, 8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대세산법 3주년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임대세산법 2주년이었던 지난 여름에 전셋값이 그렇게 폭락하기 시작했을 줄은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때 다들 전셋값 더 오른다고 걱정했었지 그렇죠. 이에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 다 포기하면서 전부 전세, 역전세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날이 올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를 그전에 쓰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물량이 나오는데 전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올라 있었던 전세로 연장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걸 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지금 좀 시작이 남아 있다. 그걸 넘기면 아마 시작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하는 거지 아직 바닥이 다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는 저도 자신 없고 우리 모두도 그냥 희망과 전망이 지금 엇갈리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집을 산 사람은 바닥에다가 외치고 싶을 거고요. 집을 좀 더 기다렸다가 사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바닥에 아직 출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안 좋은 면만 보고 서로가 이제 다른 면에 볼 수 있는 그럼 약간 이제 급락세는 멈췄지만 회복일이라고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레벨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기 위해서 좀 중요한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착공은 너무 많이 줄어서 주택착공은 2월 통계밖에 아직 안 나온 게 좀 아쉽긴 한데 그 통계가 약간 요새 제가 저만 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거형 건축물 착공 통계라는 걸 보면 아직 너무 많이 줄고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올해 가을에 있는 반포랑 개포 입주장 지나면 과연 다시 또 입주가 거의 끝나버리고 앞으로 이제 몇 년간은 입주가 거의 없는 시장이 몇 년간 이어질 텐데 그렇죠. 둔천주공 정도 말고는 입주가 거의 없죠. 그래서 굉장히 입주가 주는 시장이 지금 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올해야 분명히 입주장이니까 전세값이 아까 걱정했던 이유 그거랑 합쳐져서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내년에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입주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까지 계속 떨어지겠는가 이거는 일단 한번 잘 지켜보시라. 두 번째는 미분양은 늘고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크니 옛날처럼 미분양 올랐다 줄었다 이걸로 시장을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결국은 이제 세 번째 요인을 봐야 되는데 착공, 미분양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게 시장금리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주택시장에 반등을 입건 요인도 사실 금리 하락 때문이었는데 특히 이번에 코픽스 대출금리가 3.5% 밑으로 내려왔어요. 코픽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게 뭐냐면 은행들 입장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다고 보고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으면 자금을 안 줘다라는 그런 여건이에요. 요거가 확실히 계속 내려가는 증오가 보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보일 때에는 주택시장의 좀 바닥 확인, 인식은 확산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입주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7, 8월이 참 올해는 분수령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잘 넘어간다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 있지 않겠냐. 단서가 좀 필요하다. 요런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그렇다면 연글하셨던 분들에게도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네, 연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쪽은 최근에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어서 은행권들의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연체율이 많이 올라오는 게 결국 주담보보다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 쪽에서 연체율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갭투자의 후유증이겠죠. 그래서 그 금리가 내려갈 것인지는 그러니까 순서가 주택담보대출이나 또는 정부가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내려간 거지 전체 시장에서의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과 담보가 있는 물건 사이에 금리 차는 좀 더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혹시 경매 지표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쪽은 좋아지고 있죠. 확실히 경매 시장이 먼저 돌더라고요. 그래서 2월이 최악이었던 것 같고 3, 4월부터 확실히 낙찰가율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는 아주 좋은 지구다. 대신에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못 버티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시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경매가 호황이에요. 경매가 호황인데 이게 좀 신호가 이렇게 낙찰가율이 조금씩지라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더 낙관적으로 제가 돌아서지 않을까 아직은 근데 떨어지는 게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집값 반등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해 주는데 하반기 수출 회복되는 거죠. 이러면 뭐 브이짜반등. 이건 브이짜반등.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한 2020년 가격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경기가 좋아지냐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낫냐 이건 문제지 그 정도로 지나가다가 2025년, 6년에 입주 완전 제로장 수도권 기준 입주 제로장이 오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는 다시 집값이 끝에 한 번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이 워스트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가 부채 한도 협상에 은행들 신용 경색 문제에 대출 감소 문제에 뭐 시끄럽잖아요. 저희 잘 안 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또 그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시원찮게 인하되거나 지연돼서 경기가 정말 나빠지면 금리는 떨어지지만 경기가 더 나빠져서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출 금리의 인하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은데 경기는 되게 나쁜. 이렇게 되면 경매가 다시 늘며 지난해 연말 같은 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다시 늘면서 낙착가율 떨어지며 이게 다시 금매를 부르는 경매 넘어가기 전에 파는 그런 멤버들이 나오는 그러면 이제 이중바닥이자 이중바닥이지만 오른쪽 바닥이 지난해 연말 11월 바닥보다 더 밑에 있는 아유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PF도 더 문제가 되겠죠. 지금만 해도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불을 약간 연기는 나는데 불은 안 보이는 정도가 지금 부동산 PF 상황인데 거기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올해 초 롯데건설 자금 조달이 저는 결정적인 지금 시장의 회복에 금리 떨어지는데 큰 힘을 줬다고 보는데 그때 롯데그룹이랑 메리츠 증권이 2조 5천억이었나요. 이렇게 펀딩해서 불을 좀 껐잖아요. 그리고 그 불안감들을 많이 씻어줬고 정부도 채권시장안전기금 통해서 시장금리 내려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이걸로 안 되는 시장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기업 부도까지 나온다라면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죠. 그런데 일단 워스트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선행 그러니까 동행지표는 꽝이에요. 완전히 나쁜데 선행지표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하반기 그래도 바닥 치지 않겠나. 수출입니다. 수출 바닥이면 경기 바닥은 내년에 우리 치겠죠.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은 좀 먼 일이잖아요. 이제 5월이니까. 그래서 빗나갈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특히 미국의 은행권들 또 부도 나냐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1주택자나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가격을 봐야죠.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는 패닉장이 왔고 그러더니 2월 고비로 해서 실거래 가격에 반등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서울 위주로 지금 반등이지만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투자한다. 맞추면 시원하고 기분 좋죠. 그런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레벨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내 소득과 내 금리 지금 특히 금리를 가지고 이 집이 한 2019년 가격이다 싶으면 좋은 집이다. 이거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고 뭐 2019년 가격이다 싶으면 저는 그렇게 뭐 사도 무리는 없다. 너무 뭐랄까요? 시장에서 최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건 못 산다. 매매가 불가능하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변에 좀 이야기도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말릴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심리를 많이 반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심리라는 건 경기의 후행이에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전후에 여기 좋다더라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득과 이자 그리고 절대 가격이 2019년 가격인가 또 그 가격에 근접했나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평소 2019년 수준이면 사도 좋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셨다고 바랄까요? 두 가지인데 2019년 가격은 돼야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안전마진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좀 높으니까 이제 좀 소득 대비 저평가 레벨인 걸 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 첫 번째는 소득 내가 좀 진급할 것 같다 그러면 소득은 좀 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위에 뭐 또 보유하는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든가 이러면 시성원이가 되니까 소득이고 두 번째는 차입 금리 그렇지 않습니까? 차입 금리가 근데 이제 2019년에는 2% 때도 보고 3% 초반 정도가 우세했다면 지금은 3% 후반 4% 초반이니까 1%가 높으니까 2019년 가격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 부담은 앞으로 줘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레벨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명목 가격으로만 자꾸 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인 가격을 봐야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막 5%, 6%씩 났는데 그러면 집값이 가만히 있더라도 5%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조목해서 살펴보면 2019년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이게 우리 소득 오른 거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그 가격이라고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5%, 20%는 사실 실질 가격은 떨어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구매력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1%포인트 정도 그때보다는 올랐지만 이건 뭐 실질 가격 10%, 15% 빠진 레벨이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나쁜 가격은 아니다 정도. 그래서 2019년 가격으로 거래되는 단지나 또 매물이 나온다면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은 그때로 돌아갔지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금리는 또 온라인 상황이 한 1%포인트. 그거를 이제 상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되려면 결국 좀 실질적인 가격이 한 10% 이상 빠진 걸로 보면 우리가 마음 편하겠죠. 지금 이제 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 많이 있는데 뭐 금리나 미분양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역시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대출 안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새 DSR 유제가 있어서 이게 또 장기 절의로 대출을 받냐 아니면 장기 고리냐에 따라서 이 부담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적격 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서 좀 금리 부담을 낮춰주려고 그러지만 더 떨어진다면 이건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나. 특히 최근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드디어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 이유를 봤더니 결국 금리 떨어진 거예요. 거기도. 거기도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금리 떨어지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니까 확실히 사자는 세력들이 늘어나며 9개월 동안 하락하던 게 멈추고 반등했거든요. 한국이랑 실거래가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역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이 미분양 또는 공급인데 미래 공급 물량은 되게 없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택 착공이 너무 줄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미분양은 좀 늘 가능성이 있는 게 지역별로 변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미분양이 별로 없는데 비해서 일부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광역 대도시 쪽에서는 미분양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경기라는 게 지금 어디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동차 업종 그리고 금융 쪽 최근에 증권사 이익이 엄청났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몇몇 업종만 좋아요. 전국적인 어떤 소득 증가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업종만 경기가 좀 좋고 나머지는 다 어려우면 소득 전망이 일부만 좋지 전부 다 좋지는 않은데 그 지역에 미분양이 쌓여 있다면 경기 안 좋은 지역에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의 감소가 2020년을 고기로 해서 21년, 22년에 조금 늘다가 22년, 작년부터 계속 줄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2, 3년 뒤 입주니까 25, 26으로 가면 입주가 엄청 줄거든요. 그래서 개포 입주장이나 반포 입주장, 광명 입주장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강동 입주장 이렇게가 수도권 쪽에 몇 개 입주장이 있는데 그 입주장 끝나고 나면 아마 입주 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서울 지역에 신규 입주가 한 4만 호 되는 큰 시장인데 그때 되면 만 호 밑에도 보일 것 같아요. 올해가 일단 너무 적었죠, 지금까지. 하반기 개포 입주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평년 수준의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2만 호 정도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또. 내년에도 일부 지역 몇 개 빼고는 강동 입주 만 호에다가 몇 개 빼고는 거의 없고 25년 넘어가면 이제 거의 0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 올해 바닥인지 솔직히 더블 딥 불황해서 내년에 바닥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닥 이후에는 일단 공급 물량 없어서 옛날처럼 미분양이 끝도 없이 쌓이는 장은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락장이 한 번 왔을 때 또 이제 좀 장기간 간다는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V자 반등보다는. 아,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장기간 가요.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 주택. 2013, 14, 15, 16까지 한 U자로 기었잖아요. 바닥은 13년이지만 거의 그게 무슨 바닥이냐 싶을 정도로 2016년까지 미분양도 많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보금자리 주택이 매년 20만 원씩 착공했던 그의 입주가 세곡동, 자곡동, 내곡동, 상암동 같은 시장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물량들 소화하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17년부터 탄력이 이렇게 올랐죠.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은 V자든 W자든 시장이 물량이 그렇게 부담이 없는 장이다. 그러니까 오를 때 대규모 입주 사태가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졌지만 오를 때 입주 물량 없는 장이어서 또 오를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U자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는. 차라리 V자나 W자지. U는 아닌 것 같다. 바나나는 아닌 것 같다. 바나나 모양으로 가려면 뭐가 소화하면서 가는 그런 시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까 2013부터 16인데 4년에 걸친 매물 소화장, 미분양 감소장을 길고 긴 조정을 마치면서 올랐는데 이번에는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번 장은 금리장이다. 금리 많이 빠지면 V자가 나올 수 있고 금리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 버리면 W자인 거고 그런 거지 지금은 그냥 금리가 가장 중요한 함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전세 가격인데 전세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전세 가격 하락이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될지 그냥 이게 이제 양극화를 만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전망만 해야 되는데 가격은 반등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 문제가 돌아오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 구매력도 있고 소득 전망도 밝고 공급 물량도 적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금리 떨어지면 탄력이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들은 금리 떨어진다고 전세 가격이 그렇게 쉽게 지금 오르겠는가 일단 제일 문제가 역전세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공포가 많이 생기고 전세 사기 건도 많았고 더 나아가서 갭 투자했던 집들을 들어가니까 집주인이 갭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가게 되거나 아무튼 돈을 돌려받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을 겪었던 분들이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높아진 전세 가격을 수용하면서 전세를 들어가 줄 거냐 아니면 이제 반전세로 갈 거냐 이러면 저는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전세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갭 투자 하신 분들은 기다려도 가격은 올라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갭 투자가 활발했던 지역들은 회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까 이야기했던 비교 대상 지역에 비해 느리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분양 시장도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분양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분양 시장은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미분양 늘지만 고분양가 논란 속에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PF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미래에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프로젝트 건을 담보로 해서 미리 돈을 빌리는 게 프로젝트 담보 또는 PF 대출 뭐 다들 하는 그런 대출인데요. 이 대출의 미래 수익 전망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금리도 이번에 급등락 가격도 급등락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됐어요. 연체율도 되게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금리 부담이 일단 말도 못하게 올라간 상황인데다가 철근, 시멘트 이런 게 급등했다 지금 하락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올라갔던 가격에 만약 그 물량을 잡아놨던 건설사들은 수지 타산이 지금 안 맞을 가능성이 생겼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규제 문제들이 아직 시원하게 안 풀려 있다 보니까 공사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시간이 많이 둔천주공만 해도 저게 언제 분양을 했어야 될 몇 년 전에 했어야 될 게 오래 해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아직도 높아요. 그러면 분양가는 오른다. 분양가 오르면 당연히 사업의 채산성이 나빠지니까 미래 공고 물량이 줄 겁니다만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이미 절차를 받고 이주하고 철거에 들어간 단지는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략들이 1차에서는 다 완판 안 되더라도 줍줍까지 가서 결국은 다 팔아치우면 되는 거 아니냐 또 그것까지 감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미분양이 지금 빠르게 줄기는 어려운 그래서 이번 광명에서 본 것처럼 자체 지역 내에서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아주 인글이 완판되는 일들이 둔주에 의해서 이번에도 벌어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이 전략이 맞다라고 확신한 건설사와 또 재건축 조합들 재개발 조합들의 이익이 합쳐지며 분양가의 인상과 1차 완판은 안 되지만 시간도 파는 그러니까 미분양은 일시적으로 잡히죠. 줍줍까지 고려해서 파는 그렇게 뒷가가지 않겠나 답답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그런데 건설사들이 또 위기도 있잖아요. 그걸 좀 타개할 수 있을지도 일단 제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건설사 8개의 재무제표는 저도 다 보고 왔는데 몇몇 건설사들이 확실히 작년에 위험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엘모사랑 티모사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그룹에 속해 있었던 덕분인지 자금난을 그럭저럭 이어낸 모양이고 그 밖의 6개 사는 당장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고요. 재무구조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업장들에서의 어떤 부채 문제들이니까 현대건설이 어떻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GS도 그렇고 삼성물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밑으로 가면서 중견건설사들도 봐도 힘들긴 하겠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긴 한데 어디 당장 엎어질 때가 보인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신용도는 떨어졌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망한다고 이야기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되는 아주 심하게 나빠져서 미분양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줍줍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그럭저럭 올해는 실적은 힘들어 보이지만 어디 대형건설사가 도산하고 이러면서 사업 중단되고 하는 사태는 아직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청약 대기자라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청약은 무슨 지금 금매가 시장에 남아있고 경매도 남아있는데 꼭 청약할 필요는 있는가 저는 물론 이제 몇 개 보이긴 해요. 되게 좋은 물량들이 이제 나옵니다만 나오는데 분양가가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서요. 당장 잠실의 크로바 같은 지역들이나 여기 아현에 거기라든가 뭐 좋은 지역들은 꽤 있어요. 있는데 아 분양가가 장난 아닐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왜냐하면 이제 입주까지 시간이 아직 더 있잖아요.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냥 주변에 금매물이나 또는 급금매물이 소진됐으니까 금매물 위주로 탐색해보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의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요모조모 따져보고 청약해야지 묻지만 청약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혹시 잠시 잊혀지긴 했지만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에서 적으십시오. 저는 늘 하던 이야기인데 이제 뭐 오래 자라면 이제 드디어 분양한다. 착공한다. 분양은 아직 멀었고 선분양만 했으니까 사전착량만 했으니까 착공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게 검단 신도시처럼 되지 않겠는가 2008년이었죠 검단 신도시 발표가 그리고 입주가 2020년대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그 꼴이 나겠죠. 그래서 2018년에 발표했죠.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땅을 못 파고 있다. 5년이 지나도록 땅을 못 파고 있으니까 입주는 빨라야 뭐 2030년대 아니겠나 근데 그건 우리의 어떤 투자의 타임 허라이즌이라고 시계로 볼 때 너무 멀잖아요. 우리가 뭐 맥스 아무리 전망을 열심히 해보더라도 2025년 입주 물량 정도나 계산하는 것도 아주 부정확하지만 그밖에 안 되는데 무슨 2030년 입주 29년 입주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너무너무 많은 난항 그리고 LH 공사 사태까지 터지면서 광명지구까지 터지면서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고 뭐 되게 해야 하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우리가 뭔가의 가격 프라이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격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배제해야 될 대상처럼 보인다.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어떻게 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게 되는 그렇죠. 많이 올려줬던 전세금이라도 그걸 자기 돈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살만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1주택자라면 지금이 상급지 갈아타기에 좋은 왜냐하면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래 안 되는 고가주택들은 그건 그들만의 리그라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좀 대단지면서 고가주택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거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2019년 가격에서는 이제 올라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상급지로 갈아탈 만한 똑같이 빠지면 약간 중급지가 절대 가격은 덜 빠지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빠진 상급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해볼 만하지 않냐. 마지막 다주택자라면 이걸 버티셨는데 이 힘든 장을 버티셨는데 여기서 다 털기는 좀 그렇죠. 그분들은 아마 저는 홀딩하지 않겠나. 아니면 똘똘한 한 차로 가거나. 그런데 이미 타이밍은 다 제가 봤을 때 다 놓쳤고 이분들은 이제 가격의 회복을 잘 확인해서 똘똘한 한 차로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 포지션은 아직 이 세금에서는 저런 매력적인 포지션은 아니다. 예전처럼 주임사 제도들, 주택임세 사업자 제도들 이런 것들을 비롯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나오는 시점에 다주택자 전향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종부세 하나도 손본 것도 양도세도 손본다 그러지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저는 다주택자라면 이번 반등장을 잘 활용하셔서 똘똘한 한 차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